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10월 10일 케이팝 및 기타 아시아 음악 장르의 부상을 위한 법과 정책의 역할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본행사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의 소극장에서 진행되며 여러 주제를 통해 아시아 음악에 대한 깊은 탐구를 진행합니다. 오전 9시 개회식이 진행된 이후 오전 9시 15분부터 10시 30분까지 케이팝과 만도팝 등 새로운 아시아 음악 장르의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역할에 대한 컨퍼런스가 진행되어 서양 음악 장르에 대항하며 현재 크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음악 시장에 대한 국가 정책의 맥락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10시 45분부터 12시까지는 레이블과 매니지먼트 회사의 동서양적 역할 비교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이는 아티스트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한 서양의 음반사와는 달리 인재를 찾고 개발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아시아 기획사들에 대한 비교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학교 측에서 제공되는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2시 15분까지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권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음악들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침해와 같은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후 오후 2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소셜미디어 음악 생태계의 이점과 과제를 주제로 노래의 홍보 전략 중 하나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야기하는 국가 안보 문제와 사용자 세부 정보에 대한 액세스 및 제어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모든 측면과 그 이상에 대한 토론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후 3시 45분부터 5시까지 현대사회의 한국 전통음악과 아시아음악을 주제로 아시아 내의 전통음악과 고전의 음악 형식을 보존하고 지원하기 위한 어떤 법과 정책들이 있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본 행사는 이후 폐회식을 진행한 뒤 전통음악 합주단 공연을 통해 아시아음악 장르 부상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측은 본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아시아음악 장르 인식 확산과 긍정적 가치의 인식을 목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한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IBS 이슌재입니다.